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되자 구분이 너무 잘 돼요 왜냐면 이거 기용용 도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회사 도면 있잖아요 회사 생선 도면 갖다 들이대면 지금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기 시작해요 왜냐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회사 도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기 시작해요 왜냐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회사 도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뜯어가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분석은 주로 그거만 하시면 돼요 형상이랑 그 형상의 거리감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선의 굵기 선의 굵기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럼 뭐냐 이게 뭔 말이냐 혹시나 여러분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계 쪽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설계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면 이 선의 굵기로 조절을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어깨너머로 배우신 분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스스로 도면 그리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선의 굵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든 그 면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계 제도를 기준으로의 선의 그 돌면을 그리면요 우선 외형선 외형선이라는게 형상을 말하는거 외형선은 선의 굵기가 0.5정도 돼요 0.5 그럼 대략 이정도 된다는 거에요 이정도 굵어져요 선이 그리고 그 치수선 있잖아요 치수선 같은 경우는 선의 굵기가 0.25 또는 0.2 이정도 되거든요 그럼 선의 굵기가 어느정도냐 제일 가는 선 있죠 이정도 됩니다 그럼 비교해보세요 얘는 외형선이고 얘는 치수선이에요 딱 봐도 선의 굵기 차이가 있죠 그걸로 이제 이게 제품 형상이냐 아니면은 그 제품 형상을 형상에 대한 데이터값을 알려주는 보조선이냐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면을 보셔도 지금 돌면 티가 안나네요 잘 그럼 윗돌면을 보세요 위에 위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외형선과 치수선이 있죠 그 치수선이 약간 선의 굵기가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 교재도 사실 좀 마음에 안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이 잘 안되더라구요 도면이 굵기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에요 구분이 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이 책을 만드신 분도 한마디로 기본 개념 없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보시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도면 분석할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도면 분석이 끝났으면 두 번째는 원점을 찾아야 돼요 원점 찾기 또는 원점 지점 그럼 70페이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원점이 있죠?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찾으시면 돼요 요 원점 기호를 찾으시라 그럼 이 원점 기호를 왜 찾냐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좌표기 설정이 되는 거예요 좌표기 설정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확실하게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잠깐 보세요 한 번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갈때는 마이너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때는 플러스 기호가 붙어요 그리고 오른쪽 갈때는 플러스 밑으로 내려갈때는 마이너스라는 게 붙습니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점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점의 개수 그러면 또 점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보셨을 텐데 이런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이요 점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자 선의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답을 알고 계시면 쉬워요 근데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헤매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 답은 무수히 많다네요 무수히 많다 이 단어가 맞나 모르겠네 무수히 많다 뭔 말이냐 뭔 말이냐